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미래일을 누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마다 현재 자신이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전망하고 또 추측하게 됩니다. 아주 오랜만에 진중근 전 동양대 교수의 페이스북을 방문할 기회에 그동안 어떤 주장을 펼쳤나라는 것을 타임라인을 따라서 역순으로 쭉 올라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진중근 전 교수가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가설 그러니까 내년 또 3월에 실시되고 있는 그런 대선에 대한 가설 그리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 후보 간의 치열한 그런 경합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진중근 전 교수와 상당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을 한번 검증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우리가 좀 더 정확한 그런 현재에 대한 시국에 대한 진단과 미래에 대한 그런 전망치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중근 전 교수는 내년 대선에 대해서 국민이 원하면 정권교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아마 믿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1월 14일 날 이런 주장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펼치게 됩니다. 사실 요즘 되게 힘들어요. 이재명 후보가 거창서 행한 돌발연설, 술경제 기사를 이렇게 인용하면서 진중근 전 교수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쁜 언론 환경이란 말 속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음이 이 나쁜 언론 환경이란 것은 이재명 후보의 주장입니다. 자기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언론 탓이란 것이죠. 저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언론사 문을 닫게 해주겠다는 거건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발언은 지지자들에게는 사이다 발언일 줄 모르나 대다수 국민들은 마셔서는 안 되는 부동력이란 것을 다 압니다. 성향이 다른 다양한 언론을 통해 확립되는 공적 현실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온라인에서 조작한 대안 현실로 선거를 치룰 생각인가 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조국 사태를 보고도 배운 게 없으니 학습 능력도 많이 떨어진 듯 합니다. 국민들은 자기 교정의 능력조차 없는 집단의 나라를 맡기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11월 14일날 진중권 전 교수가 자신의 견해를 남겼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논평은 이렇습니다. 진 교수의 주장, 국민들은 자기 교정의 능력조차 없는 집단의 나라를 맡기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결론 부분에 제가 특별하게 주목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국민이 저 집단의 나라를 맡기고 싶거나 혹은 쉽지 않거나 등과 같은 소원이나 바람이나 이런 부분은 이번 대선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은 아주 지금은 비상식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의 주장이 맞아 떨어지려면 상식적인 상황이 전개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비상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바람이나 소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진중권 전 교수는 이런 부분에 보면 저와는 상당히 다른 그런 판단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진 전 교수는 지난 6월 11일 이준석 당대표 선출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상할 수 없었겠죠. 모든 것을 다 상식적인 그런 선거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선거나 투표를 비상식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제가 갖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국민들의 바람이나 소망은 크게 개의할 바가 없다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런 저의 논평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생각을 좀 정리하실 수 있으면 또 의견 안에 남겨주시게 되면 참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11월 15일 날 하루 지나서 종부시에 바른 비판은 타당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나머지는 자신을 탓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지지율이 안 오른다고 과도하게 초조해하는 뜻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정책적 제한을 충분한 숙고나 조율 없이 위기 모면용으로 일단 던져놓고 보는 행태가 문제입니다. 이게 반복되니까 지도자로서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쏟아낸 음식점 총량제, 주 4일제 도입, 부동산 감시청, 100만원 재난지원금, 암호화폐 전국민지급, 20대 소득세 감면 이 모든 것을 진중근 전 교수는 1일 1아수라 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저의 논평은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주는 것. 사실 지도자로서 안정감이 높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은 선거의 중요 변수가 아니지 않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선거나 투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결함이 그게 중요한 거지 나머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은 또 11월 15일 날 맞불에서 시선 분산 또 시선 분산에서 언론 비판, 이재명의 달라진 대장동 대응, 국민일보 기사를 인용해가지고 다시 또 진중근 전 교수가 주장합니다.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고 원칙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좀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잔머리 굴릴 생각을 말고 조국 사태 때 내 말 들었으면 지금 이재명이 됐겠습니까? 정치를 전쟁으로 보니 비판을 공격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비판을 안 받아들이니까 점점 수령에 빠지는 거고 저의 논평은 상당히 지금 이재명 후보 측이 수세처에 있다. 이렇게 아마 진중근 전 교수는 판단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이 지경이 됐겠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점점 수령에 빠지는 거다. 수세처에 있다는 것이죠. 당신이 지금 어렵지?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진중근 전 교수는 현재 이재명 후보의 행보를 점점 수령에 빠지는 거고라고 판단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이 모든 시국 전망에 대한 차이는 결국 선거의 무결승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진중근 전 교수와 그 다음에 오늘의 방송을 맡고 있는 공병호라는 사람 사이에 차이다. 전제조건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재명 후보의 상황을 한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다. 나는 뭐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은 관계없다. 이렇게 시국의 행변에 대한 진단도 다르고 앞으로 전망도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과연 손을 들어줄 수 있는지를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물론 저도 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 특별히 진중근 전 교수의 이야기를 소개한 것은 한국의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영향력 있는 그런 발언을 계속해서 내놓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진중근 전 교수가 어떻게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 측을 진단하고 있고 또 앞으로 대선을 어떻게 보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두 사람이 바라보는 전망치가 상당 부분이 차이가 나구나 그런 생각을 한쪽은 수세라고 생각하고 나는 수세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공평호 TV의 공평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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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